자 그러면 장이 열리네요 네 여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오늘 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일단 천천히 보고 계세요 네 자 그럼 장 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마이너스 코스피 0.6 정도 코스닥이 1%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고요 네 역시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나요 네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제도 좀 사실 별로 분위기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영향으로 물가 충격으로 지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이크론이 상승한 영향으로 이제 하이닉스는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1%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좀 마이너스권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가 1%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한 1%씩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고 셀트리온이 진단키트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방금 공시가 나와서 그래서 아마 상승 출발한 것 같습니다 0.9% 정도 그리고 오늘 좀 오르는 기업은 SD바이오센서가 한 4% 정도 확진자 수 계속 좀 급증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은행주보다 싸다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1.5%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가 0.7% 정유진 GS가 0.1% 뭐 그 정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 거의 다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역시 좀 게임주가 좀 되게 안 좋네요 위메이드네요 위메이드도 네 위메이드도 어제 거의 이제 거의 한가까지 갔는데 오늘 6%고 크래프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2% 실적이 좀 쇼크가 나와가지고요 어제 크래프톤이 그래서 오늘 그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그 다음 한온 시스템 뭐 SKI 테크놀로지 또 지주회사 LG 또 어제 많이 올랐던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한 2, 3% 정도씩 지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충격을 좀 받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올라가는 기업은 그 실적 좀 잘 나왔던 기업들 몇 개 제외하고는 네 좀 대부분 밀리고 있습니다 건설주에서 IS동서가 좀 호실적 발표에서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배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XS바이오 정도 올라가고 있고 역시 진단키트예요 이쪽만 올라가고 다 빠지고 있는데 일단 서울반도체가 실적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앤캠이 한 마이너스 3% CJ E&M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으면 마이너스 3.5% 그리고 DOU죠 이제 엔터 관련된 플랫폼 여기도 한 3% 정도 그래서 실적이나 아니면 성장과 관련된 기업들이 나스닥의 물가 충격에 따른 하락으로 동반해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 좀 나오는 기업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하락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부분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하드캐리 한다는 네 하이닉스만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네 마이크론이 한 3일간 10% 대현주 중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 말고는 없네요 거의 없어요 지금 하이닉스하고요 KB금융 두 개만 거의 시장을 앞서고 있는 것 같고 은행하고 반도체는 괜찮은데 다른 섹터들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런데 오늘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건 그래도 요새 경기 민감주가 좋은 게 중국이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사회의 용자 총액이라고 해서 대출한 것들도 이번 데이터가 나왔는데 늘어났고 추가 아마 금리 인하 얘기도 자꾸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민감주는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지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양이군요 한창 제지, 새하 이런 데가 좀 올랐네요 여기 규모가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닌가 보군요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어제도 사실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어제 8,300억을 샀는데 오늘도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 수급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어제까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닥을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지난 12월 29일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3조 원 이상 팔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오늘은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265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래서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 자체는 일단은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사는 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아마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많이 사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들은 한 3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사는 거는 주로 이제 IT 쪽입니다 IT에서 게임 업종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쪽이면 거의 게임주인데 그쪽으로 좀 매수가 잡히고 있고 하드웨어 아마 반도체 쪽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 엔터 쪽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 수급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매도를 벗어나서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출 시적이 나왔군요 보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157억 달러 수출을 해서 12.6% 감소인데 설날 연휴가 있었잖아요 조업일수가 이틀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열흘 중에 이틀 줄었으니까 20%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일 평균으로 따지면 14.2% 증가 그런데 문제는 수입액이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역 적자가 열흘 동안에 35억 달러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도 적자폭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발표가 됐네요 3월 2월까지 적자폭이 더 확대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12월 1월 적자가 났는데 3개월 연속 적자 난다는 건 일시적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 거의 뭐 대부분의 섹터가 좀 빠지고 있는데 오르는 이제 업종은 그래도 좀 철강주가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들 일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카지노 회사들도 좀 일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좀 미진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전 섹터가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 쪽은 일단 오늘 그 크래프톤이 아무래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크래프톤 관련 기업들이 좀 안 좋고요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좀 최근에 부품주들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도 오늘 안 좋고 현대차가 한 2% 정도 하락세 현대차가 떨어지는군요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주정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시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학 같은 기업들이 한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라든가 조선 기자재, 조선주들 또 어제 아모리퍼시픽이 급등하면서 화장품이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좀 발라가면서 화장품도 좀 일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업종 가리지 않고 거의 전 섹터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의미 있는 건 철강주 제외하면 거의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엔솔이 다시 플러스가 나는군요 엔솔은 좀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상위 기업 중에는 포스코, 엔솔, 하이닉스 딱 3개만 올랐네요 하여튼 뭐 시장은 지금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리포트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호재였죠 키옥시아 생산 차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가 오늘 많이 쏟아졌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도 김경민 연구원님이 일단 굉장히 좋게 좀 평가를 했고요 이게 전체 생산 규모가 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물량에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어떤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영향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신한증권의 채도현 애널리스트는 이게 세종용 소재비합 분량이어서 이게 상당한 물량이 지금 분량 공정에 노출이 됐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정상화에 아 기억시아 네 한 3개월 정도도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한 달 정도 예상하는데 3개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낸드 어팡이 굉장히 빨리 개선이 돼요 낸드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어팡이 좋은 편은 아닌데 이게 어팡 자체가 바뀌게 되면 또 낸드 플래시 장비 만드는 회사들한테도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팡이 좋아지면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또 빨리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장 수혜 주고 또 낸드 플래시 관련된 장비 회사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더 안 좋은 거 같아 아 반도체 그렇죠 타이트해진다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그런데 자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메르츠 증권의 이진우 이진우 연구원님이 투자 전략 담당하신 분인데 이제 보고서 쓴 게 제목이 팬데믹 성장에서 이제 엔데믹 성장으로라는 제목이고요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최근에 조정받은 이유는 정책 변수를 그냥 다 제외하면 성장기업 본연의 이제 숙명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성장기업을 선별하는 과정 때문이라고 이제 적어줬는데 그러니까 전자는 성장기업은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 엔데믹 이제 풍토병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르는 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숫자 안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거의 망가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성장기업 투자가 진짜 힘든 게 이게 보통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투영 사실 작년에 메타버스가 사실 그런 케이스였죠 신사업이 투영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실적을 증명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익을 이제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익 창출기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고요 애플이 그걸 이제 이 세 단계를 다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PC 시대를 거치면서 모바일 시대에 이제 실적 증명하고 이익 창출기를 확실히 이제 증명을 해줬는데 지금 메타 플랫폼은 어쨌든 이제 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SNS에서 메타버스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걸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 과정은 근데 당장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투자는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괴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쇼크를 받았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애플처럼 이제 시장을 창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 증명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성장의 잣대가 너무나 이제 중요해진 시기인데 이건 성장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수혜주 피해죬 모두 다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 이제 펠로톤 같은 홈 트레이딩 관련 주인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사실 코로나 수혜주였는데 반면에 그 농기구 관련 주 중에 미국의 디어라는 회사가 그 회사는 신고가가 났거든요 안 좋은 시장 환경에서도 트랙터 만들고 건설 중장비 만드는 이 회사는 반면에 농기구를 만드는데도 사실 이게 자율주행 농기구 만들어서 한때 화제가 좀 됐던 걸로 자율주행 농기구 알아서 지금 네 알아서 이게 2002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CES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식량 중요성도 증가하고 그런데 이 농기구도 자율주행이 앞으로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좀 생산 노동 인구가 좀 많이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주택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건설 장비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박혜토 실적 좋았잖아요 네 박혜토 박혜토 자율주행 농기구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자율주행 하기 힘들지 사실 땅돌이 전부니까 우리는 안됩니다 저기 뭐 미네소타다 뭐 미러키 이런 데 가면 거의 출신이잖아 저 미시건입니다 미시간이나 뭐 미네소타나 뭐 미시간이나 미네소타라니요 비슷한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죠 미시간은 그래도 시카고 바로 옆에 있는데 anyway 쫙 하니까 뭐 그거 사람 없어도 잘 안될 것 같아 치가 쥐쥐쥐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죠 아니면 하다못해 그걸 해도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뭐랄까 줌 운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안에서 보면서 드론처럼 원격운전 이렇게 하면 그림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1호차 출발 2호차 출발 3호차 쉬고 농기구는 사실 뭐 이렇게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할 만하긴 할 것 같네요 미국은 진짜 그 땅이 엄청 넓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트랙터 업체인데도 엄청난 실적을 내주니까 신고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주냐 아니면 코로나 수혜주냐 피해주냐 이걸 떠나서 올해 분명한 거는 어쨌든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을 찾는 게 그게 핵심이고 그게 올해의 좀 주도주가 아니냐 뭐 어떤 정책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거는 결국 숫자가 지금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은행주가 강하잖아요 숫자가 보이니까 시장이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병창 부자님도 뭐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꿈보다는 역시 좀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 이걸 좀 찾는 게 올해 가장 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투자하기가 좀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 난이도가 올라간 그리고 이제 유진 투자의 박민진 연구원님이 세계 1등 덴마크 해운선사 있잖아요 머스크라고 그 회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8조 원이나 나왔어요 이 분기에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무려 10.7%나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도 해운 높아온 좋은데 방역 규제 완화로 하반기 초부터는 그러니까 7월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시장이 정상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운임이 꺾일 수 있다는 거죠 물류비가 좀 완화되고 병목 현상이 풀릴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하반기에는 좀 이런 물류비 때문에 고생받았던 기업들한테는 확실한 희망이 좀 보이는 그런 실적 발표였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4분기 기업들 실적 보면 물류비 때문에 쇼크난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제조업체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일정은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은 이제 2월 소비심리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 프랑스가 원자로 마크롱 대통령이 원자로 6기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하고 수백억 유로 자금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내용은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채팅창이 좀 있어서 뉴스 확인을 해보니까 카카오가 자사주 소각 네 소각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얘기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아까 전자공시에 떴는데 그게 잠깐만 제가 좀 저장을 해놔서 카카오가 지금 뭐 뉴스를 보면 향후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재원으로 5%는 현금 배당 또 10에서 25%를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공시를 한 모양이죠 네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본돈의 좀 일부분을 워낙 주주분들 요구가 좀 거셌거든요 사실 좀 자사주 소각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의 남궁은 대표인가요? 어제 기사 보니까 이제 주가 15만 원 갈 때까지는 자기 최저 연봉 받겠다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3천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다 이렇게 공시가 나와있습니다 공시가 나와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게 과연 주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런 뉴스들 그런 보고서들을 오늘 우리 영의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시장 한번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줄었나요? 코스피가 한 1%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코스피 코스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 부분도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지금 실적 쇼크난 기업들이 또 시총들이 좀 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시장의 부담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이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을 좀 시도했거든 위메이드도 그렇고 네 다시 맞아버리네 그래 위메이드도 저는 지금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이건 왜 항상 지나 놓고 보면 이런 게 보이나 뭐가요? 위메이드 같은 거 20 몇 만 원 아 20만 원 그때 좀 관심을 가지셨었어요? 아니 나는 이제 사실 당연히 안 샀는데 아 너무 그때 올랐을 때 그러니까 10배 오른 거잖아요 이게 사실 네 직전 자점 대비해서 조정 없이 10배가 올랐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지나 놓고 보면 야 왜 10배 이상에서 이걸 샀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꽤 있는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게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시절 그때만 해도 이제 NFT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더 낼 거라 이제 그 약간 이제 스토리가 이제 붙었죠 계속 당시에는 동접자도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사실 당시 미루포음을 하는 거야? 뭐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동접자가 한때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는 아니고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뭐 실적 나왔지만 사실 위믹스 제외하면 좀 또 게임 부분 실적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본업에서 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평가들도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호 연구원님 말씀대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꿈은 높았는데 숫자 증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시장이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 그래도 조금 기대해봤는데 역시 그 미국의 하락 영향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등등이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별기업 악재도 당연히 좀 있었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이번 주 정말 매일매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 고생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생이 아니라 투자하신 분들이 고생해줘요 너무 어려운 장이라 이게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게 좀 3월이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아 2월달 쉽지 않을까요? 2월은 1월보다는 좀 상황은 낫다고 보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악재들이 노출된 상황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뭐 V자 회복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은 좀 앞으로 2월에 몇 번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고비를 좀 잘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시죠 이 정도 하시죠 네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걸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전설이 50년 zus 2%가 하는 너무 굳이 6%가 있음 5분 이상이